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액세스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액세스를 같이 실습하시면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실습을 같이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론 파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론 파트에서도 첫 번째 파트인 DB 구축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 구축의 테이블 완성 문제부터 실습하기 위해서 예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액세스 실행하셨다면 파일에 가셔서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영진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신다면 로칼디스크 C 드라이브 안에 커말 1급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폴더에 가셔서 이론 폴더에 가시면 첫 번째 DB 구축 폴더를 선택하시고 첫 번째 섹션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번 선택하시고 첫 번째 문제 출제 유형 1번 액세스 파일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입니다. 회원 테이블을 완성하라고 했는데요. 액세스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왼쪽에 개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지에서는 모든 개체를 표시해도 테이블 하나만 표시가 될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뒤쪽에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실습하시면 테이블도 있고요. 커리도 있고요. 폼도 있고요. 보고서도 이렇게 선택해서 작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테이블부터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회원 테이블을 한번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면요. 회원 테이블 안에는 학번, 성명, 코드, 전화번호, 전자우편, 보호자 연락처로 지금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대해서 문제에 제시된 7가지의 속성을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현재 작업할 테이블을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처음에 시습하실 때 회원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번과 전화번호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필드가 아니라 두 개의 필드를 동시에 기본키로 설정하실 때는 첫 번째 필드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필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합니다. 두 개의 필드가 동시에 선택이 된 상태에서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기본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코드 필드에는 숫자 4자리와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숫자 4자와 그 다음 영문 대문자 1자가 필수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되게끔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 마스크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숫자 4자와 숫자를 입력하는데 문제에서 필수로 입력하라고 했어요. 자릿수를 필수로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입력 마스크 문자에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시면 되고 자릿수 4자리에 입력합니다. 0을 4개 입력하시고 영문 대문자 1자가 필수로 입력되도록 대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가 언급이 되시면 이렇게 크다라는 보호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영문 대문자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가 한 글자입니다. 필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를 대신하는 문자 L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 L로 작성하십니다. 다음 세 번째 보호자 연락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왼쪽에 세 글자는 0부터 100 사이의 숫자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되는 값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0부터 100까지 숫자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다라고 하시면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입력되는 값을 제한을 두실 수 있고 그 다음 보호자 연락처에는 010 그 다음 숫자가 쭉 전화번호가 있겠죠. 여기 앞에 왼쪽에 세 글자에 대해서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세 글자를 좀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엑셀에서 배우셨던 레프트 함수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 가로 열고 그 다음 필드명이 필요하는데 엑셀에서는 텍스트를 넣어주면 되는데 엑셀에서는 필드명이 들어갑니다. 필드명은 현재 작업하는 필드 보호자 연락처 필드에 가서요. 필드명은 대괄호로 문 꺼서 처리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신표 몇 글자 세 글자를 추출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엔드 마찬가지로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함수 가로 열고 보호자 연락처 입력할 거고요. 연락처 필드에 가서 세 글자를 추출하는 값이 10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해서 0부터 100 사이에 숫자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되면 국번이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다가 국번이 불분명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문제에 마침표가 있습니다. 마침표까지 꼭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테이블의 세 번째 속성까지 작업을 필드 속성을 작업하셨고요. 네 번째입니다. 성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성명 필드의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공백을 표현하실 때는 라이크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문자에 대해서 큰 따옴표 열고 어떤 글자가 와도 되는데 중간에 공백 하나를 포함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별표 사이에 한 칸의 스페이스를 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 공백이 입력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럼 이거를 부정하시면 되죠. 앞에다 not이라고 입력하셔서요.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입력하면 공백을 공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전자우편을 선택하시고요. 전자우편 필드의 문자 사이에는 공백을 입력할 수 없고 아까처럼 작성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instr 이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하실 건데 앞에서 성명 필드에 작성하신 거와 같이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할 수 있지만 제시된 또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공백, 문자 사이에 공백을 입력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instr 이란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함수 안에 첫 번째 필드는 전자우편에 가서 어떤 글자를 찾을 거냐면요. 공백을 찾겠습니다. 라고 큰 다운별 문 껐서 공백을 처리합니다. 한 칸의 스페이스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공백을 찾아요. 전자우편에 만약에 공백이 있다면 두 번째 글자에 그 두 번째 정도의 공백이 있다면 2라는 값이 instr 함수를 통해서 반환이 돼요. 문제는 공백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공백을 입력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백을 찾았는데 없어요. 라고 하면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공백을 찾았는데 없는데요. 라고 하면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할 수 없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and라는 함수가 필요하겠습니다. and라는 함수 입력하시고 반드시 골뱅이 문자가 포함되도록 그러면 아까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공백을 포함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like 공백을 만약에 포함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하는데 아니다 하면 not을 넣었던 거고요. 여기에 공백 대신에 어떤 문자를 넣으신다? 골뱅이라는 기호를 넣어주신다라는 거죠. 문제에서 골뱅이가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한 값이 유해하지 않는 값이 입력되면 텍스트에다가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속성에 오셔서요. 값이 반드시 입력된다. 라고 하시면 필수에 오셔서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꾸시거나 목록에서 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우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영문 입력 상태가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IMD 모드에 가셔서요. 영문이 입력받을 수 있도록 0 숫자 반자 1바이트를 차지하는 게 반자입니다. 그래서 0 숫자 반자를 IMD 모드에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성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중복 가능한 인덱스 인덱스 속성에 오셔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예 중복 가능이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회원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된 필드 속성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현재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누르시고요.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회원 테이블에 대해서 출제 유형을 작성해 보셨고요.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문제에 입력 마스크에 대한 문자에 대한 설명도 좀 나와 있고요. 레프트 함수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라이크 연산자 그 다음 INSTR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실습하시면서 또 모르시는 게 있으면 책을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 예제도 비트 인과 그 다음 ND 연산자 이용해서 나열하는 거에 대해서 인 연산자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교제 좀 참조하시고 저랑은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데이터베이스를 닫기 위해서 파일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닫기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실습을 하기 위해서 열기를 클릭하신 다음 출제 유형 두 번째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학사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 지시 사항에 따라 출제 유형 2번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 성적과 학생 테이블을 완성하라고 했는데요. 1번부터 8번까지는 성적 테이블에 대한 내용이고요. 9번부터 10번까지는 학생 테이블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성적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필드에 대한 속성을 작업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성적 테이블에 학번 필드와 감옥 코드 필드 학번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감옥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기본 키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성적 테이블에 수강 연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하면 레코드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뭔가 입력된다 라고 하시면 기본 값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날짜의 연도가 입력된다. 연도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열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열 안에다가 날짜가 필요합니다. 엑셀에서는 투데이나 나우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엑셀에서는 데이트랑 나우 함수를 사용합니다. 오늘 날짜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트나 나우를 입력하시고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이열 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성적 테이블에 등급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등급 필드에는 A, B, C, D, F 중에 하나만 입력되도록 입력되는 값을 좀 제한을 두는 거예요. 알파벳 모든 데이터가 입력되는 게 아니라 A부터 E를 뺀 F만 입력될 수 있도록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 연산자를 사용해서 값을 나열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A, O, R, B, O, R, C, O, R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A 대문자 그 다음에 신표 문자 처리하셔야 되겠죠. 큰 다운별 문 꺼서 A, B, C, D까지 입력하시고 신표 F까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되는 값에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작성을 하는 거죠. 다음 성적 테이블에 점수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0부터 100 사이의 정수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되는 값이 0부터 100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트윈 입력하시거나 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and 10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크거나 같다 0 and 작거나 같다 100이라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는 비트윈 P E T W E E N 입력하시고요. 0 and 100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성적 테이블에 학번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10자리의 숫자가 공백 없이 그 다음 필수로 입력하는데 입력 마스크에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교재에 나와 있는 숫자를 필수로 입력할 수 있는 문자는 숫자 0입니다. 그래서 0을 이용해서 자리수를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앞에 4자리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하이픈 다시 두 자리 하이픈 그 다음에 4자리를 0으로 입력해서 입력 마스크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성적 테이블에 학번 필드 현재 선택이 되어 있네요. 학번 필드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반드시 값이 입력된다 필수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성적 테이블에 학번 필드에 대해서 중복 가능한 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에 가서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목록에서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성적 테이블에 감옥 코드 감옥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 감옥 코드는 숫자 세 자리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 자리 형태 예를 들었을 때 값이 1이면 001로 표시한대요. 이거 엑셀에서 좀 연습하셨던 건데요.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자리 수가 없을 때 0으로 채우겠습니다. 라는 기호가 0이었잖아요. 그래서 0을 3개 입력하시면 숫자 1을 입력했다. 그럼 001로 표시할 수 있도록 형식에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적 테이블에 대해서 1번부터 8번까지 필드 속성을 작업하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현재 작업하셨던 성적 테이블 저장하겠습니다. 예 눌러주시고요. 다음 두번째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소른 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학생 테이블에 주민등록번호 필드는 필드 이름은 그대로 두고요. 레이블만 레이블만 주민번호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를 가시면 현재 주민등록번호라고 필드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필드라는 걸 사용은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표시하냐면 주민번호라고만 표시하라고 문제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캡션에다가 캡션에다가 주민번호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 한번 보시면 우선 저장을 하시고 보시면 아까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캡션이 주민번호로 레이블이 좀 바뀌어 있죠. 이렇게 작성하라는 내용입니다. 첫번째 레이블 캡션 작성을 하셨고요. 두번째 학생 테이블의 성별필드에 대해서 남 또는 여 두가지 중 하나만 입력될 수 있도록 적당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을 바꾼다면 현재 텍스로 되어 있는데 목록단추 눌러서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시면 어떤 형식일까요? 그렇죠. 예스 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스 노를 선택해서 예스일 때 남 그 다음 노일 때 영 여라고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예스 노로 바꾸시면 데이터 시트 보기 가셔서 잠시 예 누르시고 확인해 볼게요. 예스 노로 바꿨기 때문에 텍스에서 데이터 형식을 바꿨기 때문에 데이터 일부가 손실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는 거고요. 예 버튼 누르시고요. 성별에 가시면 이렇게 확인단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남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를 표시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남녀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적당한 데이터 형식은 바꿨어요. 근데 남과 여로 나타나도록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는 확인단이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는 체크가 되면 남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거를 남녀로 표시하기 위해서 조회 탭에 가셔서요. 현재 확인단을 뭘로 바꾸시냐면 텍스 상자로 바꾸시고 일반 탭에 오셔서 그 다음 형식에다가 남녀를 표시할 건데요. 형식은 엑셀에서 사용자 정의 사용자 지정에다 지정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양수 양수 서식을 먼저 넣으시고 음수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에 대한 서식을 넣습니다. 근데 남자는 마이너스 1의 값이에요. 양수에 대한 값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세미콜론으로 비워두시는 거고요. 그 다음 음수는 마이너스 1이 음수잖아요. 음수에 대해서는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세미콜론 0에 대해서는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문제에 마이너스 1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은 음수니까 두 번째에다가 남 그 다음에 0이니까 세 번째에다가 여라고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저장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아까 확인란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던 성별이 남녀로 텍스 상자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사 관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학생 테이블까지 작성해 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번 DB 구축에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제 설명 들으시면서 실습을 하신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교재의 또 왼쪽과 오른쪽의 합격생의 비법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교재를 참조하셔서 실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